파티 파티 게임 젠가네 이거 가만있어 순서 어떻게 해?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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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1,2,3 브라운 데부터 해야 돼요 아 나... 아니야 싸워야 돼 아 게임 안 해도 돼 그렇게 싸워야지 잘 싸야 돼 미안해 되게 떨린다 떨어질 것 같아 나가기도 전에 그럼 이제 오 돼 여기 싸울 때 이상하게 싸워도 되지 않아? 빼도 빼도 나도 놀텐데 그거 빼야돼 그거 빼야돼 이러다가 쏟고 아 진짜 이거 뭔가 우리끼리도 벌칙을 좋아할까? 이거 걸리면 내일 1등이란 거 대박 메이크업 1,2등이야 걸리면 아 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날고 보지 마 보지 마 왜 이렇게 고속 촬영 같아 아 진짜 왜 이래 왜 그래 진짜 하영아 진짜 하영아 진짜 대박 하영아 떨린다 떨린다 우아 말도 안 돼 하영아 하영아 하모니와 동거 자체가 피어서 빨리 여기 딱 놔봐 대박 우와 우와 진짜 5시ě 走 한 번 더 건드리면 거 빼야돼 아 이거 안 가봤어 아니야 너 건드리니까 이건줄이 아 너 미칠 것 같아 너무 잘 찍어먹어 너 입을 잡았잖아 지금 은근슬쩍 맛봤어 괜찮아 빨리 수업해 빨리 수업해 아 이거 부러워 다시 때려 다시 때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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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